폴댄스의 재미와 매력을 탐험하는 비키니폴! 안녕하세요 폴댄서 조수상입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 폴댄스 강사이자 선수로 활동하는 지명은입니다. 아니 저번 방송의 차랑 다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조곤조곤해지셨어요? 지금 조금 피곤하네요. 피곤하세요? 이야 안 되는데?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. 그래도 이제 조금 하다 보면 텐션이 오르지 않을까요? 아 기대합니다. 명은 씨랑 그때 촬영을 해보고 집에 가서 생각을 했는데 명은 씨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이 앞에서 계속 눈을 감았죠? 아른 아른? 아 그렇구나. 매력에 푹 빠지신 거죠?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. 아 그런 거 같기도 해요. 제가 클럽을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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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했는데 뭐라고요? 클럽을 막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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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했잖아요. 근데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봐왔는데 지금까지 봐온 거를 이제 폴을 어떻게 타는지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신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약간 그 폴린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야 이렇게 잘하다니 약간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분 진짜 명은 씨가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이 예뻐요. 정말 예뻐요. 예뻐요. 정말 예뻐요. 정말 예뻐요. 충청. 충청. 짜잔. 오늘도 네 개를 다 가져가리. 확실합니까? 네. 정말요? 네.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저번 방송 때 명은 씨가 네 개를 받았어요. 이번 회차는 얼마나 받을지 사실 좀 궁금해요. 네 개 다. 네 개 다? 올? 확실합니까? 그럼 또 뭐 주잖아요. 그렇죠. 선물 좋아해. 선물 좋아하죠. 자 그럼 열심히 하시겠죠 뭐.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이런 텐션으로 업업 갑시다. 우리의 비하인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다? 인별그램.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인별그램 주소가 나가고 계실 텐데요. 명은 씨와 저의 촬영이 아닌 그 외의 모습도 거기서 많은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 팔로워 하트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. 명은 씨. 돌아온 루프 시간. 루픅루프. 아 난 이 시간 너무 좋아. 옷 갈아입의 시간. 아 그러니까요. 오늘 근데. 자 일단 옷을 한번 봐볼까요? 나 이거 구경하고 싶다. 나 근데 여기서 하나. 제가 한 거 하나 있다. 나도 찜했어. 찜했어. 명은 씨 여기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. 어떤 색깔을 고를지 모르겠지만 난 뭐 하나 찜했어. 지금. 일단. 조금 추우니까. 벨벳으로. 내가 그 선을 내가 생각한 거야. 우와 대박. 나 이거야 나 이거. 제가 또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조금 좋아해요. 폴터 라인을 좋아하시는구나. 폴터를 좋아해서 이거. 오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예. 와. 근데 저것도 홀터네요. 야. 이거 약간 반 홀터. 얘는 완 홀터. 완 홀터. 홀터를 좋아하시는구나. 마지막. 잠깐만. 나 한번 예상 한번 해볼게. 난 예상. 선택했어. 자 골라볼게요. 아. 먼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? 제가 맞는지 아닌지를 얘기해주는 거 아니에요? 저번 시간에 무채색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. 음. 근데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뭐 화이트 블랙 계열 정도는 고를 것 같지는 않고. 약간 섹시한 볼 듯 말 듯 내 피부 있는 아닌데. 이런 느낌 고르실 것 같은데. 음. 이거 아닌데. 이건 댕. 내가 홀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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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. 하하하하. 네. 오늘 쓰리홀터야. 쓰리홀터. 곰통되는 색깔이 하나도 없다. 네. 근데 그냥 다 홀터. 네. 지금 이낼 거 또 홀터. 이렇게. 목에 감싸는 안정감이 있단게. 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. 영훈 씨가 좋아하는 컬러가 무태색이 맞아?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은 검정색이랑 회색 이런 걸 많이 입고 다니는데 폴 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. 내가 보니까 평범한 컬러가 없어요 근데 의외로 제가 무채색보다 전 컬러 있는 색깔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의외로 폴 웨어들이 무채색이 많아요 반대로 지금도 검정색 입었어요 맞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뭐부터 입어주실 거예요? 제 맘대로 입을 건데요 그러면 우리 명훈 씨 옷 갈아입고 와볼까요?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. 이게 옷이 날개라고 저 아주 날아가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